큰 N 자를 그리고 나서 쌍봉까지 모양을 줬는데 요거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원대이시면 매매로 잘 들어갔으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아니면은 먹었을 때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서 만약 이런 자리 잡았으면 이런 자리 잡았거나 이런 자리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샀었던 사람들은 수익이 얼마 나요? 분명히 10%, 15% 수익이 났는데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15% 수익이 났었는데 본전으로 갔다가 본전에서 마이너스 10% 됐다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지금 얼마까지 빠져있어요? 대략 마이너스 36%까지 빠져있네요. 마이너스 34%, 35%까지 빠져있어요. 14%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34%까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매매가 안 될 거면 이렇게 못 버텨질 거면 차라리 매매 대응으로 15% 팔고 나서 오히려 지금처럼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갖고 이게 천원 자리 근처까지 내려가면 차라리 매매로 다시 들어가서 매매뛰기로 그리고 매매로 장중 매매로 어떻게 매매로 한 이렇게 되면은 천원에서 천오백원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수익의 이게 50%입니다. 바닥에서 잡으면 천원에서 잡아서 천오백원까지의 박스가 매매 대응을 하면 50%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고점에서 물려있으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지권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원 정도가 지지권역이 있으니까 일단 반등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일단은 물렸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매대응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온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버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쭉쭉쭉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보유를 하셨다가 손절 라인만 잘 체크하셨다가 손절 자리가 깨지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손실이 나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되고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날에서 제가 세종텔레콤 물리신 분한테 기억납니다. 세종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 이거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급등세 한번 나왔었죠? 이거 한번 이때 당중에서 이때 이날이었나요? 26일날인가 28일날인가 이때 물렸던 분한테 그때 2800원에 물린 분 제가 기억합니다. 2800원 물린 분한테 2800 이상으로 들어주면 제가 분명히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걸 종목을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70% 이미 수익이 나있고 그리고 이거 올라올 때마다 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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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에서 전화상담이었나 그때 전화상담을 하셨던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녹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분한테 이거 다 팔라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주게 되면 2800원 이상 들어주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장중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올라왔어요. 2800원 이상으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죠. 빠져나왔을 때 욕심을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몇 프로 빠져있어요? 고점 대비 50% 빠져있죠? 자, 이걸 괜히 설명한 게 아닙니다. 뉴인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는 가격을 주게 되면요.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로서 5에서 10% 먹으면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파시면 되는데 욕심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이너스 50% 내려가겠죠? 분명히 팔라고 계속적으로 한 열흘 동안은 아니어도 한 6일에서 한 5일 동안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안 파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유하라는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여유 있는 그런 투자로 하셔야지 수익이 나지.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